에이! 사다리 울려! 스톱! 에이 정신! 뭐 유리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거는 안방에다 넣어주세요 안방에다가 너 누구니? 어 저기 애기 혼자 있어야 돼서 제가 집에서 데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비싼 거야 만지지 마 저리 가야! 엄마 이 집 진짜 좋다 그러게 우리도 한 10년쯤 있다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자 여깁니다 형님 내가 뭐한대냐? 저 이차지센터 아줌마가 3개월 동안 돈 안갔습니다 형님 알았어 내가 받아갈게 수고했어 아우! 받아! 소환 씨 형님 아줌마 돈 밀렸어요? 아우 어떻게 여기까지 오세요 아줌마 어떻게 사람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? 어? 빨리 돈 갚아 하지마! 남의 집에서 왜 행패해요? 아 남의 집이구나 아 미안해요 그럼 나도 이사하는 거 좀 도와줘야 되겠네 어? 아 이거 접시인가 이거? 비싼 거에요! 어? 아 미안해 깨졌어 아 저기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비싼 거에요? 아 너무 비싼 거에요 아 뭐 하시는 거에요? 내가 뭐? 아 우리 엄마 때리지마 이거 뭐야 야 놔 저리 꺼져 너네 둘 잘 들어 나 여기서 돈 받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아저씨 안방에 있는 짐들도 싹 다 빼주세요 10년이 지났네 그거 유리 있는 거 좀 조심해 주시고 아저씨 저 안방에 있는 짐들도 싹 다 빼주세요 네 10년 만에 이사 나가시네 더 좋은 집이 있어가지고 아줌마 돈 갚아 아 뭐야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이게? 아이 싹 싹 싹 어디까지 올려 어디까지 올려 아유 뭐야 아유 아주 그냥 어디 아줌마 돈 갚아야지 아 어떻게 사람이 여기 10년째 매일 오게 만들 수가 있어 아줌마 어? 빨리 빨리 해갖고 아줌마 돈 갚아 알겠어? 금방 갚을게요 빨리 돈 갚으라잖아 아줌마 내가 그냥 이걸 그냥 확 아유 그냥 이걸 깨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새집애는 박을 깨야지 잘 살아 어? 빨리 빨리 돈 갚아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여기 매일 오게 만들 수가 있어 아줌마 아유 어제는 안 오셨잖아요 어제는 손 있는 날 이런 날은 이상하면 좋지가 않아요 어? 어? 아줌마 빨리빨리 해서 돈 갚아 돈 갖고 와 빨리 아 일을 해야 돈을 갚죠 여기 산더미처럼 쌓인 거 안 보여요? 이만한 시간에 빨리 일해 빨리 일하고 돈 갚아 야야야야야야 빨리 하다 빨리 하다 야 받아라 자 이거 주방 주방 자 이거 안방 주방 고마워 따라와 빨리 해서 돈 갚아 아줌마 알겠어 어휴 알았어요 장롱 모서리 안 다치게 좀 잘 해주세요 자 아줌마 네 이거 좀 계단으로 내려줘요 아예 어 잠깐 아줌마 허리 다쳐 아줌마 아휴 웬일이에요 제 걱정을 다 해주고 아줌마가 허리 다치면 아파서 일 안 할 거고 어? 일 안하면 돈 못 받고 어? 아주 지능적이야 어? 내가 내가 알아서 아주 못됐어 여기 계단으로 네 저기다가? 어허 아니다 사다리차에 그냥 실어주세요 사다리차에다가 어? 아니다 계단으로 내려주세요 빨리 계단에다가? 어? 사다리차에 그냥 넣어도 되겠다 아잇! 니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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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이거 바퀴 있는데 뭐 그렇게 들고 다니는데 아휴 못다먹었어 아주 와 아휴 뭐하는거야 야야야야야 잠깐만 너희들 어디가냐 내려가는게 이것 좀 가지고 내려가 아이 손 없어요 좀 갖다주세요 아이 가지고 내려가 간다 하나 둘 셋 어허! 어허! 아우 Geneva 잘하네 잘해 어허! 여기 권씨 응? 둘이 커플이야? 뭔놈소리야 아주 빨갛게 커플 장갑을 꼈네요 마! 이 술댐술하고 있어 나 돈 받으러 먹은 깡패야 내가 웃어! 아 그냥 이거 그냥 확 그냥 이거 먹으면서 해 어 권씨 고마워 커플 하하하하 커플!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장갑까지 겪다고 커플이라고 막 그런다 하하하하 창피하게 아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돈 갚아! 빨리 돈 갚아! 아휴 그나저나 오늘 수고했어요 여기 막걸리 한잔 하세요 막걸리? 자 내가 따라 드릴게요 자 내가 여기 술 마시러 왔는 줄 알아? 어? 왜그래요? 고시래 이 집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고시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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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여기 웬일이야? 엄마 힘들까봐 내가 도와주러 왔지 아이고 기특해 얼른 도와줘 어 그럼 요거부터 날려면 되나? 어 그래 그래 자 이걸 어디로 날려면 되나? 저쪽 여쪽 어디? 그 다음에 뽑아버리면 어떡해 아휴 정말 내가 진짜 허허 오늘은 못 때리겠지 못 때리기는? 이게 왜 못 때려 내가 왜 못 때려 내가 왜 못 때려 왜 못 때려 아휴 때리지 마라 뭔 여자가 저렇게 발차기 잘해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엄마 여기 집 진짜 좋다 우리는 언제 이런 집으로 이사 와? 우리 형편 나아지면 그때 이사 오자 아 나도 내 방 갖고 싶단 말이야 10년 전에 이런 집에 이사 오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아휴 너 왜그래 엄마 힘들게 해 아 아줌마 가자 빨리 돈 갚아 금방 갚을게요 아 1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엄마 지금 가서 이사하자 엄마 엄마 뭐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아 야 야 야 야 싫다 웃음 빨리 있는 돈이라도 빨리 돈 갚으라고 아 이사하자고 빨리 있는 돈 갖고 와 빨리 돈 갚아 지금 당장 해 당장 빨리 안 가 돈 갚아 둘 다 나한테 왜 이래 돈 갚을게요 갚을게 너 엄마 뭐 네 방 안 만들어주고 싶은 줄 알아? 엄마 엄마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근데 사정이 안 좋은 걸 어떡해 엄마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아휴 지금 다 뺐네 바로 들어오면 되겠다 왜 왔어 나갈 새끼야 왜 왔어 아니 입주한다고 했잖아 뭘 누가 누가 아니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여기 명의자가 허한나로 돼 있네 아이 쓸데없는 소리 나오고 있어 빨리 나가 아이 아이 참 아이 나 참